여당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유통이나 여행 등에서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국민의힘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내년에 쉬는 날이 하루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은 선거일을 제외하면 설날과 추석을 포함해 15일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휴일이 줄게 돼 가장 가까운 다음 평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3.1절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 4대 국경일과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 등 모두 7가지입니다. 여당은 국민 휴식권 확대와 내수 진작을 위해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도 대체 공휴일에 포함시키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유통이나 여행 또는 외식업계 등에서 내수 진작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내년 석가탄신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로 토요일이어서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고 결과적으로 3일 연휴로 하루 더 쉬게 됩니다.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대통령령 개정사항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됩니다. TV조선 최민석입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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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